가슴 정말 기록색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발표한 눈사람 큰사람을 맡고 있어요 아이유씨가 한 번 작업하셨어요 아이유 선배님께서 가사를 써주셨고 가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도와주셔서 함께 하게 됐잖아요 아이유가 디렉팅도 해주고 그랬어요? 그 곡에 대해서? 네,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되게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? 끝눈이 와요 이런 부분은 요를 너무 또렷하게 요가 아니라 뭔가 요와 여의 중간 정도의 발음을 호흡칠 때 약간 잇나요 요가 너무 또렷하면 그래서 잇나요 이렇게 호흡을 마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 식의 디렉팅을 좀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 해주셨던 되게 기대했거든요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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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누구도 나! 나았어 이 너무 야! 이 너무 야! 이 너무 야! Point眼 의상 자, 3번 봐! 자,3번 봐! 야다야! 길었 doll 그런 곳이야, 뒤로! 아니, 5분도 안 갔어요 왜 배부라는 spill 12분이요? 왜 자꾸 줘? 공짜 한 시간 어지러워 자 3번 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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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5분도 안 됐어 5분도 안 됐어 자 2분도! 자 캠핑 승계 OK입니다 캠핑 승계 OK입니다 말하지 말지 나 가만히 있었는데 취소하세요 취소 좀 눌러 빨리 취소 야 지금 바라더 왕세선 정수과 6분 정수과 이거 대세구나 야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키워있어 지금 지효 형이 디자인 정수과 3분간 OOF 아이코 다시 불러주셔도 돼요. 아유 미안해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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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불러주세요. 같이 불러요, 같이. 자, 지금 이렇게 해서 발라드 황트에서 안테나의 박보고 김태우의 14분에 기록된 6분! 아, 정수만. 정수만 씨 모르고 있었는데. 아, 지효씨가 언제 봤어? 아니, 지효씨가 언제 봤어? 아니, 저를 나오면 계속 보고 있는데 이봐 봐, 나왔다고 했는데 전 말 안 했어요, 봤는데. 전 말 안 했어요, 봤는데. 나 진짜 봤는데. 자, 앉으시죠. 나 왔어.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자, 3번 봐! 아니, 근데 저분들이 발라드 불렀잖아요. 네. 발라드 부른 사람들이 승환이, 승환 씨 노래 부르고 나서 그 매일 듣는 노래 불렀을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갑자기 퇴근 뭐야. 아, 이거 지금 아, 지금 다이어트는 풍벌은 들고 있지만 망연자 씨입니다. 지금. 지금 찬스까지 꽂이잖아요, 지금. 사실 좀 이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희발 안 줬거든요, 그러면서.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, 막. 큰일났네. 근데 아까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, 투하수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. 아, 근데 이게 방송 볼 때 되게 본인분들의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오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. 아니, 안 좋으시더라고요. 지금 다현이 향이 안 좋아요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6분의 길이랑 출발하세요. 정말 이게 정수만 씨. 야,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김태우 씨가 갖고 있었던 13분의 기록을. 정수만. 정수만. 안테나의 박보고. 발라드 왕수석. 정수만의 궤입니다. 감사합니다.